가람슬기님께서 동진이 동진이 갑니까?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어휴 수익 축하합니다 33,000원이었는데 41,000원 넘겼습니다 비중도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우리 가람슬기님께서 수익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제는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나서 고민입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사실 반도체 종목들 요즘에 고전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종복 전문가님의 의견을 잘 청취해 보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진 동진아 동진아 이게 이게 오늘 4만 5천원 언저리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수가 아침에 은봉으로 밀리고 그럴 때 이렇게 눌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염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아래에 있을 때부터 항상 4만 2천 5백원에서 4만 5천원을 진짜 얘기를 많이 했던 주식인데 오늘 아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도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정산했을 때 4만 7천원 5만원대까지 아마 얘기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욕심을 내고 이걸 3만 3천원대 사가지고 두세 달 만에 동진이 같은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신도 아닌데 그것까지 맞추면 어떻게 해요 다소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정도 쬐까 쪼까 차익실은 했고 명절 때 가족들한테 줄 용돈 좀 챙겨놨어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중장기 목표까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한 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다소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 텔레비전을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4만 2천 5백원에서 4만 5천원 영역은 일부 차익실은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딛고 가야 아까 이제 내가 에코프로 BM 얘기한 거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소간의 등락 혼자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4만 7천원에서 5만원까지 보는 그런 주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 4만 7천원 이상에서 팔고 싶으면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쪼까 그죠 거시기만큼 그죠 이거 그쪽 말이잖아요 거시기 쪼까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를 4만 7천원대로 욕심을 내는 방법 하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절반을 팔고 절반을 팔고 욕심을 내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급락으로 갈 리스크는 떨어진다까지 말씀 어우 뒷골 땡겨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